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김채연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 첫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채연은 캐나다 몬트리올 벨센터에서 열린 국제빙상연맹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72.81점, 예술 점수 63.87점, 합계 136.68점을 받았습니다. 앞서 쇼트 프로그램에서 받은 66.91점을 합쳐 최종 총점 203.59점을 받은 김채연은 대회 3연패에 성공한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와 미국의 이사보 레비토에 이어서 3위 올랐습니다. 이는 김채연에게 첫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이자 4대6선수권대회 은메달에 이은 두 번째 국제대회 입상입니다.